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안하는 박칭이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서 놓으시면 안 되죠 이러시면 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안 괜찮다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저희가 옷만 갈아입는 곳인 줄 알았는데 같이 들어가라고 해서 괜찮네요 언니 상했어요 어쩔 수 없죠 안녕하십니까 언니 오빠 여러분들 귀여워 귀여워 6번 베이비랑 치현입니다 아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어리지만 예의를 아는 사람입니다 7회 놀이기구 홍보 미션 당시 때 정신없는 가운데서 결을 가려주는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1, 2, 3 1, 2, 3 우와 뭐야 나중에 결을 가렸어 그래 이건 예의지 이건 매너야 매너 또한 제가 사장이 된다면 제가 출연하는 영화 영화 및 드라마 모든 의상을 저희 쇼핑몰상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현이에게는 아직 그런 힘이 없다 맞아 사장이 된다면요 사장이 된다면요 사장이 된다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